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사람들 대박 났을 때 잭팟 터졌다고 하잖아 실제로 슬롯 머신에서 잭팟이 터지면 대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지 않아? 먼저 슬롯 머신이란 버튼을 눌러서 그림 돌리기를 하는 건데 근데 같은 그림이 일렬로 나란히 멈추면 돈을 따는 거야 그림마다 따갈 수 있는 돈이 다른데 거기서 당첨될 수 있는 최고 당첨금을 잭팟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당첨되지 못해 머신에 쌓여있는 돈을 내가 싹 쓸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슬롯 머신마다 걸려있던 배당금이 다 달라서 잭팟이 터졌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게임을 했느냐에 따라 당첨금은 제각각이야 2021년 가운랜드에서 총 98,700만 원 상당의 잭팟이 터졌는데 대장한 일에 슬롯 머신 최고 당첨금이었대 2022년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카지노에선 260만 6천 유로 즉 하나 35억 원 정도의 잭팟이 터졌다고 하고 바로 작년인 2023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여행객이 반도록 달러로 1,000만 달러 잭팟에 성공했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최고 잭팟 금액은 2003년 라스베이거스에서 95세 소프트 엔지니어가 터뜨린 약 3,970만 달러 단화로 약 462억 원이야 근데 잭팟이 터져도 그 금액을 전부 다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정지가 없으려면 당연히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갈 것이고 게임한 장소가 외국이라면 외국인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해 어떤 배우의 장모님도 약 20년 전 베이거스에서 하나 100억 원 정도의 잭팟을 터뜨렸는데 실제로 받은 건 23억 정도였대 나도 이번 주말엔 정선 나들이